정책 머니! 저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거인이 어깨에 올라타는 말이 있잖아요. 오! 명언 고수! 대기업 같은 회사랑 협업해서 우리 스타트업도 건실하게 키우고 싶어요. 오! 딱 이거네! 그런 정책 있지 있지! 정책 머니 머니! 정책 머니 머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게요! 우와! 얼른 알려주세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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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할 정책은 민간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중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입니다. 비트! 주세요! 지원 대상 머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누구나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머니!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멘토링, 기술 개발 자금 최대 1억 2천만 원을 연계 지원합니다. 와우! 저희 회사에 도움도 되고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협업 과제는 4차 산업 분야, ESG 경영 분야 등 총 18개를 공모하고 3단계 평가를 통해 과제별로 3개사 이내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머니!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2일부터 5월 10일 16시까지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게요. 당장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I say 정책, you say money 정책, money 정책, money 정책, money, money 정책, money, money 잠깐! 여기서 퀴즈! I say 정책, you say money 정책, money 정책, money, money 중소벤처기업부 노트 홍병도 Caoim 이케